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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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을 마시하니 우리의 말씀하신다 우리의 주군을 말씀하신다 우리 하나님! 최선의 주군! 우리를 고속하시며 고원하라! 우리의 말씀하신다 이제 바벨론의 사슬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선포한다 그날 우리를 고왔네 대수계의 환상처럼 많은 인정이 살아나고 박제자는 무너졌네 그날 우리를 고왔네 대수계의 환상처럼 많은 인정이 살아나고 박제자는 무너졌네 우리 모든 우리는 우리의 환상처럼 대기의 고생하사 하나님의 기술하여 대기의 환상처럼 대기의 환상처럼 대기의 환상처럼 그날 우리를 고왔네 대기의 환상처럼 축하드립니다. 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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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마늘 우리는 단절한 내게 기도됩니다 하나님의 예술에 대로 되는 내 목숨이 샀네 어린 마늘 우리는 단절한 내게 기도됩니다 하나님의 예술에 대로 되는 내 목숨의 사회 마치세종의 보두숨기 오직 한군療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여호와를 떠났던 조상들을 본받지 말며 지금 악한 길에서 떠나자. 여호와께서 회복시킨 저 거룩한 성 주의 영광이 빛나는 성전 우뚝 솟은 성벽을 보고 이 약속을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금휴를 믿으라.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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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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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